에고 성질 이런데 에고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게 쉬울까요? 이니에지라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역량 강화가 쉬울까요? 에고를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역량 강화가 쉬울까요? 요게도 쉽습니다 사실. 그러니까 돗닦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. 자기 개발하는 것보다 돗닦는 게 쉬운 이유입니다. 수많은 자기 개발사가 나와서 자기의 성질에도 불구하고 너가 원하는 이상적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구축이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본 성질하고 자기 역량이나 상황에 맞아야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상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성질에 맞단 말이에요. 이니에지는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. 이것도 본성이기 때문에 기본값이기 때문에 기본값에 맞게 바꿔가는 게 제일 쉬워요. 그러니까 에고대로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쉽듯이 조금만 멀겐자로 노력하면 육바람이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. 이해되시죠? 내 마음대로 내가 갑자기 누구한테 들은 말로 그게 좋다더라 그래야 돈 번다더라 해서 나를 거기다 맞추는 것보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쉽듯이 내 본성대로 육바람이래 본성대로 사는 게 쉽다고요. 그러니까 저는 돗닦는 거를 권하는 거예요. 돗을 닦다 보면 오히려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 본성에 맞으니까 오히려 내 에고의 잘못된 부분을 더 멋지게 바꿔가면서 성공에 이르기가 더 쉽습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성공을 위해 에고를 닦는 것보다 보살이 되어버리시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에고의 역량 강화도 엄청 잘 됩니다. 왜냐하면 보살이 되고 나니까 중생을 위해서 자명한 건 안 할 수 없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자명해가지고 내 에고의 습관을 바꿔가는 거는요. 이건 동기부여가 확실해요. 두 가지 이 본성에 어긋나지 않게 배양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무턱대고 내 마음에 드는 에고의 모습을 내가 갖추겠다고 덤비시면 다 작살나죠. 그래서 자기 개발서 써서 성공한 사람은 그게 자기 성격과 자기 역량과 상황에 맞아서 성공한 건데 나는 거기에 전혀 맞춰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거둔 열매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나의 본성 다 무시하고 내 역량 무시하고 내 상황 무시하고 날 바꾸려고 덤빈다. 그럼 좌절감만 더 커지죠. 그래서 오히려 내 방식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남의 거랑 맞추다가 오히려 좌절합니다.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. 잘 되시는 분들은 성격에 맞고 역량에 맞고 상황에 맞는 거니까 자기 개발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지금 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하세요. 잘 되시는 분들은 맞는 거예요. 혹시 너무 안 맞는 것 같다. 욕심은 나는데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. 이거는 무리수를 두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. 물론 역량은 부족한 걸 키워가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역량이 내가 힘들어도 역량이 키워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거고요. 뭔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본인 성격과 역량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. 상황과 그렇죠? 성격과 역량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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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